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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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갔다! 우와! 다 갔다! 내가 갖고 온 거야! 여름에 14분간 주문한 면로 양배추 젤리 딱야 3분정도 물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이스크림 하이플레인지 하이플레인지 나오고 곁에 곱창을 넣어서 튀어나온 후에 곱창을 볶아줍니다. 곱창을 넣어주세요. 곱창을 넣어줍니다. 곱창을 볶아줍니다. 곱창을 볶아줍니다. 곱창을 볶아줍니다. 2개예요 4개예요 5개예요 반죽을 완료 2개예요 responder 싫어요 두번째 식용유 첫번째 너에게는 모금을 소금 다음에 투기 고추냄스 拜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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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